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일 적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 있죠. 이게 이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과 좀 다른 차원인데 구조는 완전히 똑같다 하는 걸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사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할 때 이게 기자들이 무슨 사안을 취재할 때하고 비슷한데 약간의 가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수사를 해가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아닌 증거가 나오면 또 방향을 틀고 취재도 비슷하거든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검찰이 그렸던 아 이 사건의 비리는 이런 구조였을 거야 라는 쪽에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거는 뭐 처음에 그 구조를 상상했던 것이 정말 탁월한 기획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이건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인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서 바로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받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직접 성남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 등을 황성택 대표한테 챙겨주라고 지시했다. 몰아주라고 지시했다 이거죠. 둘은 황성택 정진상 68년생 친구 사이로 가깝고 실제 수익 예약에 따른 연구용역 등 3건을 챙겨줬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이 보내서 황성택 대표를 만났을 당시에 사업 구상 계획이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이 부지에 호텔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다 짜고 쳤다 이거죠. 정진상 황성택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황성택을 만나러 갔는데 황성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거기에 땅을 빌려서 호텔을 짓고 하는 것까지도 쭉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정진상 전 실장이 그 호텔 짓고 하는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한 용역 타당성 이런 거를 황성택 대표가 있는 그 회사로 몰아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몰아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실제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과 2014년에 이제 이게 황성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PMG 플랜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정자동 개발을 한 시행업자는 베지츠 종합개발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에서도 황성택 대표가 사실상 오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열사인 PMG 플랜 이거는 이제 설계 용역회사 뭐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임대아파트 정책과제 신흥동 임대아파트 사업 타당성 조사 백현 유원지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이런 연구 용역 세 건을 몰아줬다. 이거는 PMG 플랜이라는 거와 베지츠 종합개발 이 정자동 힐튼 호텔 이 시행업자하고는 사실상 같은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 황성택 대표라는 사람은 쟤 누구냐? 아까 68년생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남FC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진상 전 실장이 지시를 해서 차병원 쪽에 성남FC 후원금을 중간 매개자로서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진상 전 실장이 부탁하니까 황성택 대표가 차병원에 가서 성남FC에 후원금을 좀 내달라. 이렇게 해서 차병원이 성남FC에다가 33억 원을 후원금을 냈죠. 물론 거기에 이제 대가 관계가 있죠. 그렇게 내고 중간에 그 대가로 15억 원을 이 황성택 대표가 챙긴 혐의. 와 참 33억 후원금 내고 15억 원을 챙겼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뭐 이렇게 그냥 유동규 전 본부장만 덜렁 조사하고 만 게 아니고 이 이전에 이미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직원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윗선인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받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동규 진술까지 나왔으면 그 윗선은 누굽니까? 정진상이죠 결국. 그러니까 또 정진상을 이 문제로 정자동 문제로 정진상은 그렇지 않아도 뭐 백현동 문제나 대북선군 문제 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문제로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더 진전되면 정자동 문제도 또 그 질문을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공사 실무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성남시에서 내려온 그 수의계약 지시문서 거기에 보면 이미 그 용역업체가 PMG플랜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 이거는 성남시 비서실 성남시장 비서실 뜨시겠거니 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 진술을 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우위에서 이미 내려왔을 때 용역업은 어디다 맡겨라 PMG플랜이라는 게 다 명시가 돼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실무적으로 집행만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자동 의혹이라는 거는 이것만 보면 얼핏 어 그러면 정자동 의혹은 정진상 전 실장이 개인 비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검찰이 그리는 그림은 그거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특혜 의혹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앞으로 조사가 더 수사가 진척되면서 아마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온 이것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지금 정자동과 관련한 뭘 특혜를 어떻게 주고 이런 얘기를 쭉 지금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정진상과 이재명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냐 정진상은 오로지 자기 친구인 황성택 대표라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몰아주려고 정진상 전 실장 개인 판단으로 한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하는 문건이 있죠. 그 문건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결제하면서 뭐 임대료 최저임대료 뭐 이런 걸 직접 써넣거든요. 결제를 하면서 거기다가 본인이 써넣어요. 그럼 왜 최저임대료 부분을 썼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 사이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최저임대료라는 의미가 뭐냐 임대료를 싸게 받으라는 뜻이냐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지금 조사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왜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리로 검찰이 지금 보고 있냐면 이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시행업자 그 거기에 뭐 일했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2007년에 정동영 캠프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거든요. 그 정동영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베지츠종합개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자동 힐튼호텔 특혜 의혹이라는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바로 그 과거 정동영 캠프에 있던 사람 하고 짜고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특혜를 준 거냐 아니면 정진상 전 실장이 그 베지츠종합개발 이라는 거에 사실상 오너인 황성택 대표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인 것이냐 그 두 가지가 혼재하죠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정진상 황성택 이 네트워크까지는 검찰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재명과 이재명 대표와 그 정동영 캠프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결제 없이는 어차피 정진상 전 실장이 황성택 대표를 봐주기로 해도 최종 결제는 다 시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뭐 거짓으로 설명을 했든 어떻게 했든 아니면 자기 친구지만 친구가 아닌 것처럼 했든 어떻게 됐든 아니면 아예 톡 까놓고 이만저만해서 봐줘야 되겠다고 했든 아니면 거기에 시장님하고 과거 정동영 캠프에 있던 누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든 여하튼 이재명 정진상이 연루된 특혜 의혹인 거는 틀림없다 이게 백현동처럼요 용도변경 수의계약 임대료 경감 특혜 뭐 그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유치법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온갖 종류의 비리의 종합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계로 보면 아마 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중심으로 이제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처럼 백현동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비자금 저수지입니다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걸 가지고 그 베지츠 종합개발이나 이런 데가 또 수천억을 남겼을 텐데 그걸 과연 혼자 먹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428억 처럼 뭔가 거기에도 저수지를 또 만들어 놨을 개혁성이 대단히 높다 사실은 그걸 찾는 게 핵심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수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정자동 특혜 의혹은 이제 초기 단계는 조금 넘었다 아마 수사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중간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2차 구속영장이라는 대북송금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서든 뭐 아니면 따로따로든 그거와는 좀 시점상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굳이 따지자면 한 3차 구속영장 쯤쯤에 아마 포함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중간 단계로 접어든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드디어 정진상도 또 등장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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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